위치로 있는 건강검진 받으러 왔어요. 우리가 탈렌트협회에서 해마다 우리 전 회원들을 위해서 건강검진을 해주고 있거든요. 우리 건강은 건강하게 지켜야 하니까 괜히 이런 데 병원에 오면 겁이 나잖아요. 그죠? 그래서 오늘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건강검진을 했습니다. 여기 이렇게 아름다운 꽃이 있고 아름다운 서울 시내가 보이죠? 우리 국민 힘내서 건강을 찾으시고 우리 멋진 내일을 기약합시다. 여러분 안녕.